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천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인입니다. 오늘 수요일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짱이 조금 흔들려서 많은 분들 걱정 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요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정수 의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 방법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텐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2번 두 개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 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어제짱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분도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빨리 접수를 주셔야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또 오늘은 위원님께서 무료방송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카카오톡 무료 오픈채팅방은 열어뒀으니까요. 실천매매 정수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오픈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무료방송 또 무료방송 공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카톡방에서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 부탁드릴게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수요일장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 위원님 어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단기 상승 구간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이 어제 개인들이 2,700억가량 막판에서 좀 줄이긴 했지만 2,500억 넘게 강하게 코스닥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대내적인 이슈를 조금 붙이라보다 보니까 나왔던 이슈들이 국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우려 때문에 빠졌고 그 다음에 애플의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중국발 부품들을 많이 가져다가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실적이 하향이 됐다는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국내 IT 부품들도 일단 흔들려주는 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만약에 어제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2,700억을 오히려 코스닥을 매도를 해버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으면 애플이 실적이 반토막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올라갔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악재도 나왔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받아갔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오늘도 아침에서부터도 조금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오늘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공개 방송이 없는 것은 특별하게 시장의 흐름들이 바뀌거나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일단 넘어갈 겁니다. 시장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게 되면 지금도 수급은 꼬여 있어요. 수급은 꼬여 있는데 지금 이렇게 쿵 하고 빠져가지고 지수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슬슬슬 밀려가면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 슬슬슬 밀리면서 밑으로 다시 원래대로 내려가는 박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겠죠. 이 흐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공략을 했을 때 어제 2700억인가요? 잠깐 볼게요. 어제 개인들이 막판을 좀 줄이긴 했지만 보면 투자자별 일병동을 보면 어제 거의 조금 줄였죠. 2700억에서 2600억 정도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죠.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단기 상승 구간이 있더라도 박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밀리면서 가는 부분이 좀 맞을 텐데 그런데 해외 시장을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중국 시장은 일단 상승을 했어요. 중국 시장은 보다시피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나스닥은 또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도 빠지긴 했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래 꼴이 달렸죠. 그래서 0.56%밖에 빠지지 않았고 유럽 시장도 0.5%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애플의 실적이 하향됐다는 이슈로 인해가지고 유럽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과 일본 시장 아니면 중국 시장이 차트가 무너지면서 밑으로 크게 빠질 모양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든지 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일단 그런 뉴스도 있었지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제일 약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해외 시장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혼자 빠지는 것은 약간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수급이 꼬여있는 걸로 볼 때에서는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보면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면은 그냥저냥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 폭까지 정도는 밀렸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조정을 받을 때에서는 우리가 이제 3, 8, 2, 5, 6, 1, 8 해가지고 이제 마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어제 정도 빠졌던 자리가 2,200 정도 자리가 이제 3분의 1 정도의 조정 자리를 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확률은 확률적으로 볼 때에서는 여기에서 지지를 해서 움직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확률적으로 여기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려면 개인들의 손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개인들이 손절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돌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제도 5일선을 이탈을 했고 오늘도 5일선을 이탈하는 부분에서 수급이 꼬여 있죠, 지금도. 지금도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밀리면 그 다음 단지 지지는 어디냐? 2,170짜리입니다. 여기가 중심선인데 올라간 폭의 중심선이 2,170라인의 지지를 보고 하루 이틀 정도는 밀릴 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힘의 방향으로 볼 때에서 그건 지금은 조정 구간이냐? 아니에요. 아직은 조정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히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꺼졌던 불씨를 살리면서 다시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이쪽으로 밀리게 되면 아직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2,170으로 밀려도 빠졌던 부분에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IT 부품조들은 다시 원래 자리를 갖다 놓거나 종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170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세게 조정받아서 2,150까지 밀리게 되면 이 자리가 바로 3분의 2점에 있는 조정인데 6.18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3분의 2점인데 61.8%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자리가 한 2,150짜리인데 이쪽까지 밀리게 되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때서부터는 시장이 좀 약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정받았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나오려면 2,150으로 밀리는 경우가 나올 거고 만약에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서도 시장은 약하지 않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이 유지가 되려면 2,170 라인은 지지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한 부분은 아니에요. 시장이 약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어제 빠졌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20%, 30% 빠진 것도 아니고요. 유럽 시장이 급락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만큼 빠졌던 부분이고 어제 저점 부분에서 오늘 간드랑간드랑하게 버티는 부분들인데 수금이 조금 꼬였다 보니까 여기서 원래는 반등을 좀 조여야 되는 부분에서 반등을 못 주고 살살살살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오늘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종목들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일단 시장이 박스건으로 지금 다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수익이 났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박스건 매매 대응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박스건 매매 대응이라는 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단기 매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망이를 좀 더 짧게 잡고 시장을 만약에 밀리게 되면 좀 안전한 종목들, 만약에 안전하지 않고 만약에 많이 떠 있다.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많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먼저 미리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 조심하시고 바닥권역에 있거나 아니면 고점에 떠 있더라도 목표치가 큰 종목들은 지금은 시장이 약세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신 게 낫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로 따지게 되면 일단 2,200은 지지를 해주면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고 2,170까지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2,150은 당연히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크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2,170이 일단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깨지더라도 2,150의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는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죠. 어제 거래소도 거의 7,000억, 8,000억 넘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마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려면 어제 7,600억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큰 손실이 나려면 2,150이 깨지면 굉장히 많은 손실들을 아마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데 2,150은 아직까지는 깨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주식을 살 게 아니고 짧게 짧게 대응하라는 얘기는 손절도 짧게 잡고 먹었을 때도 짧게 짧게 파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일단은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리더라도 물리더라도 시장의 주도주인 IT 부품주에 물리면 그래도 시장이 만약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얘기는 계속 시장이 반등을 주든 밀리든 계속 해드리겠지만 시장이 다시 예를 들어서 2,170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2차 전지라든지, 전일 보니까 미국 시장의 테슬라가 7% 급등을 했죠.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PCB, 카메라 등등의 IT 부품주도, 5G라든지 어제 3G전자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부품주도로 갖고 있는 게 시장이 재차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올 때 회복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 얘기는 지지 라인 2,170의 지지 여부를 좀 살펴보면서 일단 수급이 꼬였으니까 밀릴 것도 예상하면서 함부로 추가 매수만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의 흐름도 이렇게 맥을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매일매일 한 종목씩 표적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었죠. 지금 수익률이 한 0.3% 정도 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 단기 매매용으로 드리는 거니까 길게 가지고 가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오늘 박스권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드릴 표적 종목도 그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릴 표적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만나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어요. 코스닥도 지금 5일선이 계속 이탈되면서 밀리고 있고 수급도 꼬여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자마자 수익 나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이 약하거나 하락장으로 바뀌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이 밀렸다가 다시 반등주게 되면 이러한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전기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매수가 효과 투자 전략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이 밀려요. 밀리기 때문에 보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일선이 밀리죠. 그럼 얘도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 정도 내지는 중간 라인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밀릴 거를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종목들이 빠질 거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빠졌다가 다시 반등주면 종목들이 회복할 거를 예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약한 종목이 아니고 이미 떠 있는 종목인데 그럼 얘는 이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주장창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질 거냐. 그러면 시장에 있는 모든 섹터들은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죽어가지고 이리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삼성전자든 SK하이딩스는 다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장은 1년, 2년 동안 계속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도망 나와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빠지면서 주식 시장이 하락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1년, 2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또다시 IT줄이 주도주가 될 거다. 지금이야 애플이 실적이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단계적으로 흔들렸지만 뭐 그러다 말다가 또 한 4월달, 5월달 되게 되면은 이제 박차를 가해가지고 생각보다 생산량들이 많이 늘어났고 생각보다는 타격이 덜하다. 오히려 지금 매출량이 늘어난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폭등하게 뻔한데. 그렇죠? IT주들은 또다시 움직이게 뻔한데 지금 나오는 악재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어제는 좀 매도가 나왔지만 어제 하이닉스 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러나 여태까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어제 하루 만에, 그러니까 대형주는 그래요. 대형주는 하루 만에 다 팔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 팔고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밀리면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거고 시장은 또다시 여름에서 또다시 강세, IT줄의 강세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밀리면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가고 회복할 애들은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마이코로는 차트가 떠 있는 게 최근에서 바닥에 떠 있지만 아직도 바닥에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에요. 그래서 밀리게 되면 얘네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물려도 하나 마이크론 같은 데에서 물리면 오히려 빠져나가기가 용이한 그런 종목이 되고요. 그리고 넷패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의 대장인 넷패스 그리고 오늘 보면 AD칩스도 삼성 파우린들이 유일한 협력사 얘기 나오면서 이제 퀄컴 5G 칩 5G 칩 이 이슈로 인해가지고 장중에 좀 급등세 나왔는데 이런 식의 있는 시스템 반도체들은 한 번, 두 번 계속 이슈는 계속 더해질 겁니다. 올해 이번에 한 번 이슈가 나왔다가 끝날 것도 아니고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내년에도 계속 달달이 계속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있을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마 계속 상승을 높여가면서 올라갈 거에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주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리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밀리면 밀리더라도 이 추세선들 있죠. 이 추세선과 그다음에 여기 단기 추세선 이 라인을 아마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해서 이런 거 갖고 있다면 아마 지금 덧빠져가지고 오늘 장중에 어제 6,780원에서 공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장중에 6,800원으로 올라갈 때에서는 0.3% 약간 거의 약보합이죠. 그래서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밀려가지고 한 2% 정도 한 3% 정도, 2, 3% 정도 지금 다시 아마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텐데 물리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추세라고 그러죠.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에 물리면 밀려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SK하이닉스나 이렇게 추세가 강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에 얘도 대표적인 대형주의의 삼성전자 더불어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론을 따지게 되면 하나 마이크론의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 2016년도에 하이닉스의 3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린다고 그랬을 때에서 자, 보세요 한 번. 추세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3% 빠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빠지죠, 여기? 여기도 보면은 요날, 요날 보면은 요날 저가가 마이너스 3%니까 빠지긴 빠져야 안 빠지진 않습니다. 이게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추세를 논하기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 이 정도는 이제 추세가 좀 유지되어야 되죠.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올라오면서 바닥에서 돌아올리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빠지긴 빠지죠. 한 8% 빠지죠, 대형주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추세 상승하는 종목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 상승하는 종목은 8%가 빠져도 계속 주장창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들어올리면서 이런 식의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물리더라도 하나마이코롬 같은 종목들 아니면 케이치바텍 같은 종목들 원익 IPS, AP 시스템 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들은. AP 시스템, 이렇게 이렇게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시장이 빠지니까 얘네들이 밀리지만 얘네들은 결국은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좋긴 좋고 강하고 강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최근 바닥에서 60일 선하고 2억이 많은 종목들 있죠. 이런 애들은 크게 밀려요. 보면은 AP 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 바닥에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흐름에서 34%나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격이 멀리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을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 조심하라는 얘기는 이게 빠질 폭이 크기 때문에 내려올 때 조정받는 폭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졌거나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도 이격이 좀 붙어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비교해드리면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을 걷거나 이렇게 그으면 바로 이 밑에랑 여기랑 여기가 강력한 추세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자리에 이만큼까지 더 밀릴 걸 생각을 하면 한 1.8% 정도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밀리게 되면 한 7%, 8% 정도 밀린다. 이 정도로 보는데 이미 APS 홀딩스처럼 이미 최근에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간 애들 있죠. 걔네들은 빠질 폭이 10%가 기본이고 20%도 나오니까 그런 애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 하단을 그었을 때에서 지지 라인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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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에서 이렇게 빠질 폭이 1. 몇 %밖에 되지 않거나 전자점 라인이 바로 밑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지지 라인이 바로 밑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할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이거는 물려도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강한 종목이니까 강한 종목은 결국은 다시 반등 줍니다. 아까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흔들리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쪽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 있는 종목이면 지금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 마이크론이 길게 봤을 때에서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있는 대가리를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었다면 반등 주면 손절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IT 섹터들은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IT 섹터들은 올해 내내 계속 올라가야 되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엘지노텍 엘지노텍이 꺾여내려가거나 뒤져내려가면 이쪽으로 쿵하고 빠져 10만원이 깨지면 뭐 10만원은 좀 멀긴 하겠지만 이래도 마찬가지 추세가 깨지는 자리 14만원이 깨지면 그때는 하나 마이크론도 전략을 달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엘지노텍이 14만원이 깨지면 하나 마이크론도 일단은 10% 내에서는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직 엘지노텍도 추세가 깨졌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거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삼성전기도 만약에 일단 13만원인데 12만원과 13만원이 깨지면 그때는 하나 마이크론도 10% 내에서는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10%면 손절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거기서 차라리 손절하기 왜냐하면 삼성전기랑 엘지노텍의 이런 자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하나 마이크론 뿐만 아니라 다른 웬만한 종목들이 아마 30% 20% 깨진 종목들 속출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장으로 내다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시장은 일단은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의 바로 밑으로 보고 있는 삼성전기나 엘지노텍 같은 종목이 이쪽으로 절대 깨질 일이 없을 거니 왜?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기 때문에 깨질 일이 없을 거니 주도주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추세를 돌리고 있는 대가리를 들고 있는 강한 종목들은 손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깨지면 그때서는 제가 방송에 얘기하겠죠. 삼성전기 무너졌네요. 엘지노텍 추세 깨졌네요. 이제 시장 아주 그냥 크게 빠질 수 있을 테니까 그때서 이제부터는 현금화 대응 많이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안 깨지면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에스카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들이 추세가 깨지는 자리가 나와야지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약하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중국 시장 기침에도 우리나라 시장 빠지고 미국 시장 기침하면 우리나라 시장 피를 토하면서 빠지는데 그렇게 약하더라도 이렇게 대형주들이 역할까지 해외 시장이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중국 시장도 안 빠지고 미국 시장도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서 이렇게 밑으로 쿵쿵쿵 이 정도까지는 너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장으로 약하게 빠질 시장은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미리 얘기해드렸던 부분들은 우리나라 좀 봐봐라. 삼성전자 추세가 깨졌냐 안 깨졌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LG 노테도 안 깨졌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은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좀 빠지네. 코스닥이 많이 좀 빠지는데 올라갔다가 밀리면 여기 중심라인 있죠. 하루 이틀 정도 빠지면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막 종목들을 공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표혁 정말 한전기술인데요. 어제 바라카 원전에 대한 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보송파워텍하고 보송파워텍하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전 KPS 우리기술 등등의 종목들이 어제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시장이 안 좋아버리니까 확 밀려버렸는데 그런데 위치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굉장히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호재는 호재예요. 분명히 호재입니다. 국내 건설사들한테도 호재 원전한테도 호재인데 원전 테마주들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0년 올해에서는 한번 바닥을 치고 한번 움직일 거다라고 공개방송에서 제가 잠시 잠시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올려 치는 모습을 줍다가 밀리긴 했지만 지금 밀릴 만큼 어느 정도 밀렸고 밀릴 만큼 밀렸고 매수가격은 일단 이거는 분할로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분할로 한번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500원 말씀드릴게요. 1만 9,500원서부터 1만 9,000원 사이 정도에서 일단 1차 매수를 해보고 2차 매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분할 매수를 공략을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한 한때는 우리나라가 탈원전 얘기를 외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그리고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몇십조씩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수출하게 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기술도 이전해주고 그다음에 사람도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거기다 인력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품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사후 지원까지 다 비용을 다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전 수출 20조, 30조를 해도 사후 지원까지 다 받으면 70조, 72조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게 수출이 하나가 된 게 끝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수출이 될 겁니다. 해외 원전 이런 부분들 사우디라든지 동남아시라든지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위치해서 어느 정도는 매집형으로 단타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사놓고 지금 시장처럼 흔들릴 때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시장이 쿵쿵 빠져가지고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시장은 여기서 돌파해도 상관없고 밀려도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공략할 때에서도 이왕이면 IT 부품제 물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패턴즈로 빠질 만큼 빠지고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한정기술하고 한정KPS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나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은 굉장하죠. 굉장하고 한정기술, 한정KPS, 한국전력 같이 자회사 끼리기 때문에 뭐 회사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조만간에 또다시 원조 테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바닥을 치고 움직이게 되면 다시 2만 원 이상으로 다시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단타를 치더라도 안전하게 이러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분할 저점 매수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만간에 한 일주일 정도 내에서 바닥을 치고 반등 주게 되면 바로 1%에서 3% 정도의 수익은 바로 갖다 주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19,500원 아까 그 라인에서 한번 저점 매수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드려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많은 분들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우리 위원님과 오늘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위원님 시장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종목 상담 바로 가볼까요? 네, 한번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입니다. 첫 번째 전화 가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드림텍이요. 드림텍? 음, 드림텍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과 비중은요? 6,850원에 10% 6,850원에 10% 일단은 바닥 종목이긴 한데 일단 매수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지금 대응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자율주행 섹터로 지금 잡혀지고 있는데 차트는 분명히 바닥이긴 해요. 근데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밀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분차 틀어볼 때에서 그러니까 일봉을 먼저 보게 되면 바닥 자리가 여기고 저항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이쪽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6,000원과 6,100원이 됐어야 되는 거지 6,850원에서 들어갔으면 이미 여기 오늘 6,700원 깨질 때 일단은 단타는 여기가 손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준양봉 자리가 여기 자리가 6,500원 정도 보이는데 6,500원 깨져 손절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바닥 자리에서 만약에 샀다면 그러니까 볼 때에서는 6,100원, 6,100원, 6,200원 여기서가 매수 자리였던 거고 거기서 매수가 됐다면 뭐 어제 차익 실현을 하든 오늘 차익 실현을 하든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에서 차익 실현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차익 실현할 자리가 아니고 6,850원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단타로 짧게 대응한다고 하면 어제 손절하거나 지금이라도 오늘 아침에서 6,500원 깨져 손절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손절하지 않고 버틴다라는 얘기는 단기 대응이 아니고 스윙이나 중기 대응하겠다는 얘기죠? 글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기 대응할 거예요. 또 중기 대응할 거예요. 단기 대응할 거예요. 중기 대응할 거예요. 거의 초단계는 아니고 한 달 정도는 볼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스윙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뭐 이거 손절하거나 좀 깊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5,780원 정도? 그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좀 길게 가야 돼요. 이건 그러면. 5,000 얼마요? 5,780원. 그게 손절 라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100원에서 원래 이 손절 라인은 6,000원과 6,100원 혹은 6,200원에 섰던 사람들의 손절 라인인데 단기 손절 라인은 맞지가 않아요. 이미 단기 손절 라인은 지금 잘랐어야 되는데 지금 단기로 대응하실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기로 대응하실 거잖아요. 한 달 이상. 중기가 아니고 스윙 이상. 그러면 스윙 이상 한 달 이상 대응한다고 그러면 손절 라인은 좀 더 길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길게 잡게 되면 5,780원 정도고 시장이 지금 왜 개인들이 계속 사요? 지금 보면은 오늘도 손절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하루의 틈을 더 밀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미 벌써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뭐 차라리 이렇게 쭉 밀리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정도 밀리면 다시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일 정도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2,170원 라인 정도 내려오겠네. 그러면 그 정도 라인이 밀리면 다시 양복 나올 때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밀리는 거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드림텍도 한 번 더 한 번 정도 더 빠지거나 뭐 심한 봤지만 두 번 정도 더 빠질 텐데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그때서 대응하시는 것도 일단은 스윙 대응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손절 라인이 그때 5,780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략 자체가 대응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해야 돼요. 빠지는 건 못 찾는다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실 건지 스윙 대응하실 건지 그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는 손절 스윙은 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다음은 한 번 문자 종목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 휠라 홀딩스입니다. 자 휠라 홀딩스 자 매수 가격은 5만 2,300원이고 비중은 25%시네요. 자 휠라 홀딩스 휠라 코리아 휠라 패션 의류 관련주죠. 그래서 그쪽이 지주사 관련주 쪽인데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5만 2,300원이면 물린지는 한 두 달 정도 되신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 이미 벌써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은 조금 지금은 의미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죠? 작년 여름서부터 계속 줄줄줄줄 빠졌고 근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빠질 자리가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빠지면 얘도 마찬가지 382 지점 그 다음에 중심 지점 618 지점 이렇게 세 번을 나눠가지고 빠졌다가 반등을 줄 수 있는 위치를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려올 때에서 반등이 한 번 나왔죠? 근데 반등 주고 약하니까 또 한 번 빠졌죠? 그래서 하락의 점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에서 지금 중심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반등 주고 돌리질 못하고 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서도 매가리가 없다 힘이 없다라고 그러면 원래 자리로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주식은 원래 바닥에서 올라오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갑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짧게 잡으면 1년이지만 길게 잡으면 2년 4년 8년 10년 12년 이런 식의 사이클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힐락코리아는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조정이 내려오는 거고 여전히 조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줘도 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살 때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는 그러니까 추세가 깨졌죠. 이렇게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는 아, 이 종목은 원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반등이 나오면 한 5만 원 정도 짧게 나오면 4만 4천 원인데 4만 4천 원 4만 5천 원 반등을 주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나 문자 상담을 다시 요청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빠질 때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집어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돌릴만한 호재라든지 올릴만한 그런 흐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라도 반등 줬다가 또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이 밀리게 되면 뭐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액트로를 13,000에는 10% 샀거든요. 어떤 종목이요? 액트로 아 액트로? 네. 자 얼마에 사셨다고요? 13,000원에 10% 13,000원에 10% 최근에 액트로 되게 잘 갔는데요. 그렇죠? 아 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내림이 빠져서 지금 더 내려오면 추가 메소로 하나 아니면 지금으로 그냥 손절해버릴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은 손절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액트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그렇죠?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얘도 추세가 굉장히 강해요. 보면은 얘도 많이 올라왔어요. 보면은 작년 10월 달부터 5,200원짜리 종목이 14,800원 갔으니까 180% 정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최근에 쭉 빠졌다가 역시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 추세 지지 라인을 지지하고 강하게 올라왔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한번 팔아줘야 돼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을 팔라고 했었던 게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얘기하거나 여러분들한테는 이 종목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비아트론 같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자리 이런 자리도 있죠. 한번 챙겨줘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주성행지어 이제 비아트론 이런 종목들인데 왜냐하면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렸는데 시장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에 액트로도 다를 게 없어요. 시장이 계속 정고점을 돌파하고 강하면 얘가 뚫고 움직이겠지만 그리고 매수가격이 9천원 8천원도 아니고 13,000원 샀으면 조금 비싸잖아요. 네. 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정고점 부분에서 강한 종목을 공략한 건 잘했어요. 잘한 건데 시장이 밀리게 되면 밀릴 것도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수익이 났으면 절반 정도는 팔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저는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미 그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팔라고 전략을 들였고 여러분들한테도 후성이라든지 삼지전자라든지 주성 엔저링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수익이 났을 때에서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시장이 보세요. 365일 중에 올라가는 날이 많을까요? 빠지는 날이 많을까요? 빠지는 날이 더 많겠죠.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365일 중에 올라가는 날이 더 많다면 우리나라는 직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주식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다보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면 테마주들 급등하는 거 보면 최근에 50이 급등하지만 50의 10년치를 보세요. 거의 8년 동안 빠지고 올라가는 건 2년도 안 돼요. 우리가 꽃을 볼 때에서도 꽃이 1년 내내 꽃만 피우는 게 이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그래요. 매미도 마찬가지 매미도 잠자리도 날아다니는 게 잠깐 날아다니는 거지 굉장히 인고의 세월이 많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시장이 빠지는 날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먹겠다고 계속 주식만 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먹으면 챙겨야 됩니다. 왜? 빠진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올 때에서 팔았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그렇게 다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액토로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액토로도 일단은 괜찮아요. 일단 괜찮고 지금 아직 만약에 비중이 지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밀리면 더 사실 용의는 있나요? 현금은 있어요? 네. 밀리면은 현금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밀리면은 12,000원 부근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지 생각을 하고 일단 안 밀릴 거니까 일단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 이미 벌써 그래서 뭐 내일 정도면 바닥을 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장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약한 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야 봐봐 하면서 개인들한테 야 봐봐 시장 되게 약하지 무섭지 도망가 빨리 이렇게 지금 겁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칼을 들고 개인들한테 위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쫄면 안 돼요 근데 그때에서 쫄지 말라는 얘기는 무턱대고 추가 매수가 아니고 지금에서 고점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트로도 마찬가지 어? 이해되셨어 이제? 네. 그래서 액트로도 나쁜 종목이 아니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밀리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지금 밀리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14,000원쯤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는 일단은 절반을 챙겨주는 거예요 챙기고 아셨죠? 챙기고 반 돈 네. 다시 반등 나오면 만약에 전략이 다시 요점만 말씀드리면 시장이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해버리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절반이라도 일단 챙기고 가자 네.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케미칼이요. 포스코케미칼. 네. 네. 6만 3천원에 70% 6만 3천원에 70% 비중이 많으시고 이거 예전에 사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포스코케미칼은 회사 자체가 원래 좋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회사 자체가 좋고 그다음에 2차전지의 흐름들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2차전지 테슬라 이쪽 미국 시장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는 끝났다고 보지 않고 당연히 올해보다도 내년 내년보다도 2022년 2022년보다도 2023년 2025년 2030년까지도 저는 계속 전기차 섹터들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여기서 흔들린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렸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나왔다라는 건 포스코케미칼은 나는 이제 바닥을 쳤고 이제 나는 올라갈 테야라고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밀리니까 얘가 밀리는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정말 세게 밀리면 5만 5천 원 적게 밀리면 지금 정도가 끝이에요. 적게 밀리면 지금 6만 아까 6만 6만 원 자리?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자리가 적게 밀리면 6만 원 자리고 한 번 더 밀리면 여기 사이겠죠. 5만 5천 원에서 6만 6만 원 사이겠죠. 한 번 더 밀리면 그 정도 저점을 잡고 결국은 다시 올려갈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거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그냥 갖고 가세요. 포스코케미칼은 안 그래도 지금 한 면전을 계속 들고 가면서 올라가면 팔고 좀 내려오면 다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이전 고점 자리가 한 7만 원에서 8만 천 원 정도 자리인데 6만 7천 원 정도 사셨으니까 6만 7천 원부터 7만 원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세요. 그때는 그리고 다시 확 내려가면 단가를 좀 싸게 다시 잡는 그렇죠. 우리가 추세를 그렇죠. 저점을 이렇게 그으면 하단 자리라든지 아니면 올라간 폭의 눌림목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시작되게 되면 여기도 보면 확 올라갔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정받듯이 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6만 원 자리는 다시 한 번 주지 않을까 7만 원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6만 7천 원에서 그러니까 그건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항상 우리가 답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역사도 똑같잖아요. 계속 100년마다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과거에 움직였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또 올라갔으니까 또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또 조정받고 얘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조정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했으면 또 조정받고 또 싸게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싸게 사고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은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은요. 보라티알입니다. 자. 보라티알 자. 보라티알 이제 음식업종 이제 관련주로 이제 섹터로 되어 있는데 매수 가격은 11,8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인데 섹터가 만약에 IT 섹터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렇진 않아서 자. 이게 움직였던 부분을 보면 이제 그 일본 불매운동 얘기 나올 때에서 아마 급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때 사실 그때 당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때 당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흐름에서 대부분이 많이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내려왔었던 흐름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얘는 그래도 고점 부분에서 계속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만약에 2차 전지였거나 아니면 IT 섹터였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굉장히 괜찮으니까 가져가세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 가격이 아쉽게도 8,000원 자리도 아니고 7,000원 자리도 아니고 고점 라인이죠. 그렇죠? 고점 라인에 여기에 물려있는 부분이고 가격이 좀 높아요. 높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는 돼요. 추세는 유지는 되지만 12,000원과 13,000원 사이에서는 다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일단은 추세는 지지 돼요. 저점 라인이 지지되고 1,000원 자리도 당연히 지지가 되고 지금 오늘 시장이 쿵하고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시장하고 별 상관없이 알아서 그냥 버티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하든 말든 얘는 지금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갈 길 가는 종목인 것 같으니까 일단 1,000,600원도 지지하는 것 같고 일단 다시 올라오면 한 1,000,000원부터는 일단은 한 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1,000원 초반에 사서 단타를 치든가 만약에 이쪽으로 확 빠지게 되면 여기서 차라리 저점 매수해서 싸게 매수해서 단타를 치든가 하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아마 8,000원이나 7,000원짜리 잡았다라고 그러면 1,000원 안 깨지면 한 번 가져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종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이 지금 다시 한 번 시장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눈으로 양봉이 나옵니까 은봉이 나옵니까 무조건 은봉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에서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구간이 조정 구간에서 나오는 은봉이었다면 종목들이 10%, 20% 폭락이 나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0% 빠질 수도 있고 40%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접어드는데 다행히도 아직 시장의 흐름들은 미국 시장은 한 번 보세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중국 시장도 지금 열렸을 텐데 중국 시장이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조금 밀리겠지만 이라는 생각을 한 번 볼게요. 지금 중국 시장이 오늘 휴장인가요?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나오진 않는데 지연이긴 하지만 일단 일본 시장 같은 경우 한 번 보세요. 오늘 일본 시장 급락 나옵니까? 안 나오죠? 지금 중국 시장은 지연 시세이기 때문에 이제 10시 반이니까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지금 개장을 했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아시아 시장이 급락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지레 겁먹고 빠지죠. 이 부분에서는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손절하지 말라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다? 이격이 좁거나 올라갈 목표치가 크거나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는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무턱대고 추가 매수. 그리고 이미 고점이 많이 떠 있는 종목들 내려온다고 추가 매수. 그건 조심해야 돼요. 뭐 그런 테마주들은 최근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많이 밀렸는데 물론 오늘도 아마 마스크 관련주들이 세겠지만 많이 이격이 벌려져 있는 종목들은 함부로 저점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물려도 IT 섹터에도 물리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2, 3% 정도 빠졌거나 뭐 하나 마이크론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물려봤자 여러분들이 물려봤자 6,800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6,780원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한 3.8% 정도 마이너스죠. 이 부분은 하루 이틀이면 돌아줍니다. 돌려줍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반등만 나오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빠졌는데 한 번 더 빠진 들 뭐 종목들이 빠져봤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5%가 5% 정도? 5% 정도 빠질 거예요. 뭐 10% 빠지거나 20% 빠지는 애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 밀리는 대로 그냥 두세요 그냥. 어차피 다른 종목들 빠질 애들은 더 많이 빠질 거고 제가 줬던 종목들은 거의 바닥권형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질 거예요. 그럼 빠졌다가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겠죠. 이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이 하루에 2, 3% 올라가고 또 그 다음날에 2, 3% 올라가면 6% 올라가죠. 그러면서 다 반등 나오면서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주성인진행이 물론 지금도 수익구간에 있을 거예요. 주성인진행이라든지 삼지전자라든지 옵토론택 여전히 수익구간에 있겠지만 혹시나 지금 갖고 있다면 지금은 매도하는 건 늦었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으면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2, 3% 빠지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쨌든 빠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의 연속인데 지금은 시장은 빠지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오버해서 빠진다. 오버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무턱대고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손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에서 차익실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조금 먹은 것 같고 그거 먹고 팔지 말고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 그때에서 수익 내고 팔거나 거기서 비중을 줄이거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동요하면서 쫓아가면서 던질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종목 외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 있죠. 수익이 아직까지 많이 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삼지전자 같은 거. 그래서 굳이 삼지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제도 제가 공개방송 때 얘기했는데 어제에서도 플러스 권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는데 굳이 뭐하러 들고 있느냐. 어제 공개방송 했었죠. 어제 공개방송 할 때 이게 여전히 수익 권역이 있길래 굳이 뭐하러 이걸 들고 있느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을 챙겨가시면서 하는 전략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후장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정수 의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